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아프거나 다쳐도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휴가 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최근 전담 대체 인력 제도와 관련한 전남도의회 1호 청원이 통과되고 전남교육청도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4천여 명. 각 학교마다 최소한의 인력이 배치돼 교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리실무 담당자가 단 한 명뿐인 전남지역 학교는 177곳에 달합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휴가를 보장받기도 어려운 인력구조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는 지난 9월 제12대 전남도의회에 급식 노동자 대체 인력 제도 마련을 위한 1호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쓰도록 인력 대책을 요구한 것인데 전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전남 대체 인력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휴가나 또 병치료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 3월 목포와 무한 등 전남 8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10명의 조리실무사를 휴가전담 대체 인력으로 신규 채용합니다. 해당 지역에 휴가자가 생기면 이들이 학교 급식 업무에 대체 투입됩니다. 현장에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요. 학교 현장에 전담 대체 인력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2023년 시범 사업 이후 2024년부터는 대체 인력 제도를 22개 시군에 전면 확대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